저.. 괜찮아요? 응응. 전 하나도 안 쉬어요. 대표님이 말로 갔다고나 할까? 따뜻하죠? 네, 고마워요 저기, 김진혁 씨 네, 고마워요 네, 고마 faux 난 어릴 때 친구가 없었어요. 같이 놀고 싶었는데 그런 걸 엄마가 좋아하지 않았어요. 마음껏 친해지면 다시 멀어져야 했어요. 그래서 언젠가부턴 원래부터 다 별로야.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익혔어요. 좋아진 친구랑 하루 아침에 멀어지는 건 아주 괴로운 일이거든요. 잠시 잊었어요. 하루를 일상을 함께했을 땐 신났는데 다시 멀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건 여전히 괴로운 일이네. 그래서 그만하려는 거예요. 그만하려는 거예요. 지성이가 너무 촐이라서 스팸이... 지성아입니다. 머리가 무기보다 큰가 봐. 갠열이 넓게 뭐 그런 거 모르나? 여기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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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